신축된 아파트에서 2년 전세로 살아보고 분양을 받는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파트 분양을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큰 희소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2년을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영상 계속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환동 623-6번지입니다 오피스텔 154세대 아파트 40세대 총 194세대인데 지상 3층부터 지상 16층 오피스텔입니다 타입은 모두 84제곱미터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33평형입니다 타입은 A타입부터 F타입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17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인데 면적은 68제곱미터 28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올해 4월 그리고 입주는 4월 말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는 대로 위에 전화번호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임대 전세 분양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 이름은 무엇이냐 더 포레스트 뷰라는 아파트인데 민영 임대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포레스트 뷰 민영 임대 아파트 주변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봉산 및 수봉공원이 있어서 숲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학세권으로는 주한초등학교, 인천기계봉구, 인하대학교가 가깝게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주한역,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이용 가능합니다 개발 호재로는 더 포레스트 뷰 아파트 길 건너편에 총 1314세대 인천 미추 파라곤 아파트 공사 중에 있어서 2023년 중공 예정입니다 포레스트 뷰 인근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확정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로 인주대로 이용 가능 GTX 비노선 확정으로 나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포레스트 뷰 민영 임대 아파트 어떠한 또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이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분양 전환시 우선권을 부여해 드릴 수 있는데 거주 후에 선택 가능한 거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내부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주거시설, 인공지능, 시스템 창호, 대한민국 최초 KT, ICT 혁신 기술을 활용한 AI 공기청정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등 저감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말로 해서 안되니까 여러분들 직접 사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세대별 개인 창고가 있는게 특징인데 세대별 개인 창고가 있으면 물품을 따로 복원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또한 보안 시스템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 제공 이렇게 좋은 민영임대 아파트에서 2년 살아보고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안전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전세보증금도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직접 살 수 있습니다 더 포리스트뷰 아파트, 오피스텔, 주변 전세가격을 보니까 3억 중반에서 4억 중반 정도 시세가 갑니다 더 포리스트뷰 전세가격은 최하 3억 3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더 좋은 것은 전세금액의 20% 약 6,6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청년층, 신혼부부, 젊은층들이 아주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특히 인하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도 전세보증금 6,600만원만 있으면 더 포리스트뷰 전세로 입주할 수 있으니까 시금 서둘러서 전화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6,600만원 가지고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전세 살 수 있다는 거 크나큰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천 민영임대아파트 포리스트뷰 전세로 새집에서 2년 살아보고 좋으면 또 내 집 마련하는데 원하는 분들은 먼저 우선권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우선 2년을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살아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아파트가 우리나라 거의 없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 전화하시고 자세한 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포리스트뷰 아파트 위치하고 주변 지도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